안녕하세요 그동안 구정있고 연말 지나고 바쁜 때라서 노래가락을 잠깐 못찍었었는데 오늘 노래가락 중에서 님들일 손수건에다 라는 가사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요거는 님들일 3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거 38855로 시작하는 노래예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님들일 손수건에다 사랑의 자루 술을 놓고 네 모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숨겼더니 손수건 권기도 전에 이별 두자가 된 말인가 이렇게 요거 삼박 님들일 이렇게 삼박으로 시작해요 님들일까지 시작 님들일 님들일 시작 님들일 손수건에다 여기에서 시금새가 들어가요 손수건에다 사랑의 자루 시작 사랑의 자루 그렇죠 팔바 사랑의 자루 에에서 에 에 에 에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사랑의 자루 시작 사랑의 자루 사랑의 자루 사랑의 자루 사랑의 자루 술을 놓고 술을 놓고 술을 놓고는 5박이에요 술을 놓고 이렇게 시작 그렇죠. 초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항상 노래가라고 하면 맨 끝에 한 글자가 다섯 박자라고 했잖아요. 코가 오박이에요. 그 다음 충장. 네 모시면 네 모시면 네 모시면 드릴려고 시작. 드릴려고 그렇죠. 드릴려고 열살려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죠. 드릴려고 시작. 드릴려고 가슴 깊이 시작. 가슴 깊이 숨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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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곡이 이제 중장했어요. 마지막 중장.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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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키도 천해 시작 천키도 천해 이별 투자가 시작 이별 투자가 왠 말인가 왠 말인가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님들일 손수건에 다 3박 8박 시작 님들일 손수건에 다 다 님들일 손수건에 다 시작 님들일 손수건에 다 사랑의 자로 시작 사랑의 자로 술을 놓고 술을 놓고 술을 놓고 그렇죠 숭장 님 오시면 들으려고 시작 님 오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피 시작 가슴 깊이... 그렇죠 숨겼더니 숨겼더니 그렇죠. 그 다음 종장. 손수건 전기도 전에. 5박 8박 시작. 손수건 전기도 전에. 이별 두 자가 웬 말인가. 시작. 이별 두 자가 웬 말인가. 네.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해볼게요. 님들일 손수건의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시작. 님들일 손수건의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님들일 손수건의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님들일 손수건의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boxes건의 다. 사랑의 자로. 님들일 손수건의 다. 사랑의 자로. 님들일 손길러배. 님들일 손님 오시면 드리려고 . 가슴 깊이 숨겼더니 네 모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숨겼더니 네 모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숨겼더니 손수건 천기도 전에 이별 투자가 된 말인가 손수건 천기도 전에 이별 투자가 된 말인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노래 다 아십니까? 그럼 청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조금 님들이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님들이 손수건이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놓고 네 모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숨겼더니 손수건 천기도 전에 이별 투자가 된 말인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노래가랑 님들이 손수건에다 이거 오늘 배워봤는데 다 너무 잘하셔서 시간을 더 끌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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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